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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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빨래 밀고 연혼 사오자 어어? 아 절 없다 아 씨 아니 플래시즌 왜 쓴거야? 쏘나야 아아 깔끔 쟤네도 이상한데 상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이거 이거지! 아 쟤네 바텀 진짜 개못하는데 치면 안돼 이거 아이 파는 얘만 얘만 조심하네요 문도 핑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저저것.. 저 멘탈 안 좋은 아라 건드리면 안돼 아 그냥 해줘!! 아이씨 아 민구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셔 이런 게임이에요 건은 맞긴 하죠 뭐야 어 야! 어 당연히 비전이 왜 안되나 했네 너가 대신 뒤져 이 새끼야 아 뭐야 쏘나 죽었네 저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아니 저거 뭐야 랩 존나 잘하네 아이고 그렇지 아 죽었네 아 문도 화났다 그래 샤워야 그래 문도를 파악했구나 저 새끼 싸이코니까 그냥 하자 맞춰주자 어쩌겠어 트롤이 트롤이 짱인 게임인데 트롤이 갑인데 아 아닌거 같은데 와 와 와 와 씨 아니 아니 난 쟤랑 같은 티어인게 너무 화가 나네 내 잔 난 얘한테 화가 나는게 아니라 나한테 화가 나네 어떻게 얘랑 같은 티어지 뭐지 시발 아 아 정말 시발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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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바라봐 바라봐 아 아 아 저게 바라봐 어디 그만가 소나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아까 전멸 궁 봤잖아 아니 소나 블록 좋은 거 아는데 아까 쟤 한 거 보면은 바로 상랍해요 난 쟤 궁을 지금 제대로 맞춘 걸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졌어야 됐네 아 너무 자리가 잘린다 중요한데 아 쟤 뭐하냐 아 그만 잘려 아 베인 할만한데 아 아니 소나가 너무 심각해요 님들 이거 아니 아니 소나 대리 받았나봐 아니 오늘 진거 봐봐 아 존나 억울이야 내가 뭘 못했냐고 내가 어? 아 잠깐만 책상 부서질 뻔 했어 운동하니까 이거 힘 조절이 안 되네 아 샷건 치면 안 되겠네 이거 아 샷건도 못 치겠네 아니 르마야 아니 르마야 아니 르마야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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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힐 잘못 들어갔다 아 아 아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은신 있었구나 이 새끼 얘 뭐가 잘 안되니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다 두려워 아 어우 아 쁠네 잘 긁었다 야 블 exacerb crucia 아 아 떄렸어 르마야 아 아 well 많아 보다보니 아 아크샷 잡아야되는데 됐다 야미 야미 아 됐다 씨발 해냈어 아 즉스 너무 단단하네 아 아니 야 이거 두개는 뭐야 설마 이 새끼들 다 나한테 건거야? 야 이거 씨발 나 두개 처음 걸려보네 이거? 아 더 넘어가면 안되는데 됐어 여기까지 아 이게 아 왜 카르마 입에 들어가 이게 노노노노 어 아 씨발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쉰 여기서 들어가지 말지 이거 해가지고 망했어 지금 아 쟤네 바텀은 저러고 이기네 아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오늘 으응 으응 죽여라 아 가야겠는데 나는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우씨 좋구요 내가 잘하면 안되나봐 내가 잘하니까 팀이 내가 못하니까 팀이 잘하네 좋겠네 아 아리 또 있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ㅈㄴ 마렵네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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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! 나이스! 좋아요 뭐라고? 잠깐만 나이스! 좋아요 딜량 3만 이상 10만원 4만 이상 딜량! 오케이! 아 고맙습니다 크리프트 파이낸스님 토리스님이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요 그렇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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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도 이런 판 한 판 있어야지 솔직히 나 오늘 버스 타야 돼 나 오늘 버스 세 번은 타야 돼 오늘 승교장 3연패 한 거 다 너무 억울하게 져가지고 낚시를 해야겠는데 그렇지! 이거 먹어도 되지 어어어? 아! 한 킬 먹고 싶은데 좋아요 아 야 이거 숙박 안되네 아! 좋았다 네이스! 그렇지! 아! 그렇지! 잘다 퍼스트 지금 깨달았다 원딜은 똥을 싸야 돼 그래야 이긴다 잘하면 안 돼 존나 못해서 팀을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 자야 그래도 조금 쓸만해졌다 해보니까 내가 좀 못했는데 쓸만해진 듯 버스 타 놓고 자야 쓸만해졌다 이러네 아니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면은 아니 저기요 아아! 이걸 살래 12 maioria 금을.. 1 5 7 4 5 ㄴ 럴 dating 럴 3 가 ejercicio 아니 잠깐만 아니 블랙차트 질랑 졌는데? 아니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원딜이 문제야 이거는 아 님들 저 이러고 졌잖아요 네? 아니 이러고 졌으면 버스 한파 탈 수 있잖아 억구하지 마세요 야 이놈도 아 이게 땡! 이 새끼야 아 노트킬 나쁘지 않아 그렇지 라이자 참지마 그렇지! 시원하구만 아 이러면 바텀은 괜찮아요 이러면 저 CS 못참지 저거 물어? 이거? 아니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 빛을 밝아질 수 있도록 쓰러지라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마오카이한테 주요하자고 하면 나 아 아 아 됐다 됐어 아 뭐야 저거 왜 라이즈가 이렇게 많이 와 아 얘는 진작 좀 싸우지 왜 그래 그렇지 어우 진짜 존나 못한다 낡아 아 자기 갱가나가 잘 되어 있으시네 저런 사람들은 보통 잘해요 이 새끼 봐봐 아까 지 존나 못하면서 억울하다 뭐 그러잖아 radius 투 어 오후 물 a 아.. 억가네 아 마오카 저거 따라가지 뭐했어 저런 것도 다 요새는 저런 거 하나 놓치는 것도 진짜 크다니까 진짜 1킬 1킬 존나 커서 저런 거까지 다 주워 먹어야지 게임 확실하게 이긴다고 일단 딱 이런 구도 한타 하는 바 알려드릴게요 웬만하면 중렬퍼 궁을 쏘고 궁은 일단 먼저 쏘고 시작하면서 노틸러스한테 궁궐을 주지 않습니다 노틸러스 궁 썼죠? 이제 들어가면 돼요 궁 빗나가는 건 사소합니다 아 야미 보셨죠? 상대방이 노틸러스가 있다 노틸러스 궁만 안 맞으면 돼 쎄 캐리 쎄네 아 오늘 폼 진짜 좋은데 오늘 폼은 솔직히 마스터 갔을 폼인데 티문이 너무 안 잡혔다 진짜 KDA 보면 다 사연이 있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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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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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